천안 시민들이 염원했던 축구종합센터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협약서에 최종 서명해 마침내 꿈이 현실화된 건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인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장과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종합센터 확약서에 활용 점정을 찍습니다. 지난 1월 유치전에 뛰어든 천안 시민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협약서에는 47만 8천여 제곱미터에 천안시가 1,100억 원, 대한축구협회가 458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개의 인조 천연 잔디구장과 소형 스타디움, 실내 훈련장, 축구박물관, 실내체육관 등 시설이 들어섭니다. 천안시가 부담할 1,100억 원은 국비 200억 원과 도비 400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와 별도로 축구발전기금 100억 원 조성과 3년 내 프로축구단 창단을 약속했고, 대한축구협회는 중공 후 6개월 안에 협회 이전을 확약했습니다. 협약이 마무리됨에 따라 천안시는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에 착수해 2021년 3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2024년 1월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종합센터가 완공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런 축구센터, 그리고 남들이 다 배우러 오는 그런 축구센터, 그것을 꼭 만들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가 건립되면 생산 유발 2조 8000억 원, 부가가치 1조 4천억 원 효과가 나타나고, 4만 명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여기에다 축구 스타를 찾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오게 될 열성 축구팬들의 관광 효과와 축구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자부심 등 무형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TJB 이인보입니다.